아해줘요 진짜 캐나다 현대 정말 부탁하면 다 해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름보입니다 워런티 이런것까지 해준다 오늘 그 부분을 말하려고 하는데요 이 차는 연식이 2017년 2년 정도 탔고 운전자 분께서 이걸 발견 하셨대요 팬들의 실밥이 이렇게 같이 맞물린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하니까 또 눈에 도드라지게 나와서 본것 같은데 정말 안전문제가 아니고 코스메틱적인 문제인데도 이렇게 워런티를 해결해 준다 라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캐나다 현대는 한국 현대도 잘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캐나다 현대 정말 부탁하면 다 해줍니다 워런티 있으신 분들 주저 마시고 오세요 내가 돈 내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때문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돈 내기 시작하면 전화 걸고 다 알아서 해주니까 한번 오셔서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리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грê계계계계계계계계계계계계계계계계계곤 시청해주셔서 LET'S 수가 item 4 가능 이 Dude 요 marched 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